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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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거 소원이나 알아도 없었는데 아무런 거 없는 거 없는 거 보면 뭐 하겠어 이런 건 나에게 더 사랑이 그 쉽게 자세한 것에 살고 있는지 나를 채울 때 진다는게 언제, 언제, 어떻게 우리에게 비판을 시작되었는지 모르지가 느낌이란 말인지 진짜 좋을 것 같아 렌즈, 영화, 그라마 무대도 넘어질 사랑이 올 거야 충 크리스 지금 해외 대구고 싶어 죽겠어 많이 당장할 수 없을 것 같아 다 요한이 마지막 입장 훌륭한 무릎이 한글자막 by 한효정